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20년을 이 재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뉴스를 보면 가끔 한국에서 생명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보험수혜자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경우를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한국처럼 까다롭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생명보험금 지급을 보험사가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사건을 조작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거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행위, 예를 들면 위험한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이 효력이 있는 동안 비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수혜자에게 100% 면세로 일시불로 지급되는 약정되어 있는 보험 혜택입니다. 수혜자는 이 보험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례 비용, 모기지나 기타 부채의 변제, 자녀 양육 및 교육, 생활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의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드물게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우선 열거해 보면 첫째, 의도적으로 보험가입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둘째, 보험료 연체로 인해서 보험이 해지되어 버린 경우 셋째, 면책기간, 보통 2년입니다. 면책기간 내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험가입 신청서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넷째, 보험 가입 후 2년 안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 다섯째, 보험 수혜자가 보험의 존재를 몰라서 보험금 청구를 안 하는 경우 여섯째, 2차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수혜자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가입 시에 지정한 수혜자가 사망하고 없는 경우 일곱번째,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음주운전이나 마약 등과 같은 위법 행위로 야기된 사망 등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험가입 신청서에 정직하게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보험료를 제때 잘 납부하고 계시다면 보험금 지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돈이 없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보험사들은 정부의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으며 발급한 보험 계약들의 보험금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준비금을 항상 유지하도록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부채 대비 평균 239%에 달합니다. 즉 일시에 보험금 청구가 한꺼번에 들어와도 그 전체의 지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험사들은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자산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도 고객들과 고객들의 보험은 재보험사를 통해 보호됩니다. 최악의 경우 그리고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경우인데 보험사와 재보험사 모두 재정적 문제에 빠지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사가 기존의 고객과 보험 계약을 인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수리스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1990년 이후에 그런 상황에 빠졌던 회사는 3개 회사에 불과합니다. 1992년에 레 쿠파랑 1993년에 사브린 라이프 사브린 라이프는 스탠나드 라이프가 나중에 인수를 했죠. 1994년에 컨페더레이션 라이프 컨페더레이션 라이프는 나중에 메뉴라이프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개 회사였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험에 있어서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보험 가입 신청을 하실 때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셨고 보험료를 잘 내고 계신다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2년의 면책 기간이 경과됐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영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